전세계의 AP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또 지지해주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이네스 플러스의 홍사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AP의 입시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한국에서는 AP 시험 등록을 받습니다. 이번에 시험 등록을 하고 예비 소집을 한 후에 5월달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과목별로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AP에 대해서 생소한 저학년 학부모들 그리고 또 수험생들 그리고 AP 시험에 대해서 과목 선택이라든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입시에 활용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입시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AP 시험에 대한 개요, AP 코스옥이랑 AP 이그잼, AP 시험이랑 이 두가지를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P 시험을 입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AP의 입시 활용 용도, 시험 일정,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시험 일정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응시를 할 것인가. 최근에 IB가 핫한데 일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도 AP 하다가 IB로 전환된 학교들도 있긴 한데 IB와 AP의 차이점은 또 무엇이고 AP의 그 수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분리해 봤고요. 그리고 입시 활용 시 AP는 그 모든 과목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AP에 대한 전반적인 교관입니다. 칼리지 모드에서 주관하는 대학과정 인증시험 및 고급교과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AP를 Advanced Placement, 한국에서는 한때 2000년 말, 2010년대 초반에 AP 붐이 일어섰고 지금도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는 AP를 코스옥으로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AP 테스트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AP의 원래 의미는 선수과목이기 때문에 AP 시험제도의 특성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먼저 대학에서의 과정을 제공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해당하는 점수에 대한 학점을 보유하는 선수학점 제도인데 이 부분이 입시에 활용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전세계적인 시험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자사고, 예를 들어서 민사고라든지 최근에 하나고 역시 AP 교과목을 이수하고 응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은 학교, 그리고 일부 외고에서도 AP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제학교들도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AP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과목을 마지막으로 해서 34개 과목이 되었는데 이 34개의 방대한 과목들을 어떻게 잘 분석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팅은 1에서 5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Extremely Well Qualified, 4단계 Well Qualified, 3단계 Qual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AP 5.0 만점이라고 하는 것은 Extremely Well Qualified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AP 5.0 받기가 어떻게 보면 수월한가 하면 상당히 집중적인 교과 같은 교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월하게 5.0 만점을 받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AP 5.0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며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비율도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학들, 특히 한국의 명문대들은 5.0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학생들이 5.0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Well Qualified, Extremely Well Qualified는 아니지만은 Well Qualified라고 할 수 있는 4.0이 있는데 4.0은 한국에서의 특기다 전형에는 넣으나 안 넣으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기준인데 그 부분 것은 전공적합성이랑 전공관련성이랑 전공과 무관한 과목이랑은 구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3점인 경우 Qualified니까 영어 의미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부분인데 실제 한국 대학에서 3.0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것도 입학에 참작하는 그러한 미국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플이라든지 이와 같은 공인 영어의 유효기간은 2년인 반면에 AP는 5년입니다. 즉 본인이 AP 테스트를 봐놓으면은 졸업 후에도 AP 그레이드, AP marks를 가지고서 입시에 활용하거나 또는 대학에서의 선수과목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AP 과목에 대한 계열을 마쳤고 이제 AP 코스옥과 AP 이그댄 부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제학교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물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자사고의 상당수, 민사고, 청심고는 물론이고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외고들이 AP를 일부 코스옥으로 방과 후에 제공을 하거나 코스옥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AP 이그잼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의 상당수는 AP 코스옥을 오퍼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11학년, 12학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AP 코스옥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반 GPA 코스보다 심화 과정으로서의 AP 코스옥으로 이수해서 자기의 트랜스크립트 즉 성적증명서에 입증이 되는 훌륭한 입시자료로 쓰이는가 하면 매년 5월달에 전세계적으로 시험이 치루어지고 있는 AP 이그잼을 보고 AP 마크스를 확보해서 대학 입시에도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AP 코스옥과 AP 이그잼인데 AP 코스옥은 쉽게 생각해서 고등학교에서 일반 교과과목과 별개로 차별화해서 심화된 과 같은 AP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P 코스옥을 오퍼해주는 학교가 있고 오퍼해주지 않은 일반 교과목으로 이루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의 고아 같은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다 AP를 오퍼해주는 학교이고 상사 주재원에 나갔을 때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가더라도 모든 그 학비가 회사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에 가능한 입학시켜야 되고 그와 같은 고등학교에서는 대개 AP 코스옥을 오퍼해주고 있습니다. AP 코스옥에 따른 각점은 트랜스크립스장에 AP로 명기되는 GPA와 해서 교과 내신으로 트랜스크립스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성적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년 5월달 AP 이그잼을 콜리지보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AP 이그잼을 통해서 본인의 고아 같은 marks 즉 5.0 extremely well qualified 그리고 4.0 well qualified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 입시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AP 코스옥을 이수하고 자신이 없을 때 물론 AP 이그잼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 힘들게 코스옥을 이수했으면 AP 이그잼을 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에 AP 코스옥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GPA가 하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AP를 신청하지 말고 General Subject 일반 교과목을 신청을 해서 본인의 GPA의 average를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구별하자면 AP 코스옥은 결국은 AP 이그잼을 보기 위한 고등학교 내에서 제공해주는 고아 같은 교과 과정이고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GPA를 교과 내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AP 이그잼은 매년 5월달에 전세계적으로 시험이 있고 AP 코스옥 이수한 학생이 원칙적으로 AP 이그잼을 통해서 AP marks를 받게 되고 이 AP marks를 입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예 AP 코스옥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있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는 대개 수능 교과목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AP 코스옥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 AP 이그잼만 봐서 AP marks를 확보해서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느냐의 요구입니다.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곧 IB랑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IB는 코스옥과 IB 이그잼이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AP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AP 코스옥과 AP 이그잼은 별개로 AP 이그잼만 응시해서 AP mark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과학 수준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AP 캐큘러스 PC, AP 피직스, AP 케미, AP 바이오 등을 수월하게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도 특히 경제경영학과 이와 같은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AP 마이크로이콘, 매크로이콘, AP 캐큘러스 등에 대해서 역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AP 5.0 만점을 받거나 4.0 이상을 받아내는 케이스는 AP 코스옥과는 별개로 AP 이그잼을 통해서 시험만 봐가지고서 AP를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고아 같은 학교는 아닙니다만 AP 코스옥 이수와는 별개로 AP 이그잼을 통해서 AP marks를 확보하는 고아 같은 사례입니다. 특히 수학과학, 경제학과 같은 그런 학문들은 전 세계의 유니버셜 랭귀지, 공통 언어로서 수학과학 기호로 또 그래프로 이루어진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우수한 도내가 AP 성적에서도 고득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AP 코스옥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P 이그잼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코스옥과 무관하게 AP 이그잼에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훌륭한 AP marks를 확보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A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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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